16장. 여러분이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모으고 있는 구제 헌금과 관련해서 나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내린 것과 똑같은 지시를 여러분에게도 내립니다. 16장. 여러분 각자 일요일마다 헌금하고 그것을 잘 보관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후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리로 갈 때 여러분은 모든 준비를 마쳐서 내가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내가 가면 여러분이 대표로 세운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주어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여러분의 선물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내가 함께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기꺼이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그리스 북부지역을 거쳐 여러분에게 갈 작정입니다. 오래 머물 계획은 아니지만 한동안 여러분과 함께 지내며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다음 행선지로 나를 보내주면 됩니다. 나는 다른 주요 행선지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에게 잠깐 들르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 동안 편안한 마음으로 머물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이곳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큰 문이 이곳에 활짝 열렸으니까요. 물론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가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도 나처럼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약보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리고 얼마 후에 여러분의 축복과 함께 그를 내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그와 함께하던 벗들도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벗 아볼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나는 그가 여러분을 방문할 수 있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올 것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전력을 다하십시오. 확고해지십시오. 쉬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친구 여러분 나의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바나 가족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들은 그리스에서 얻은 첫 번째 회심자들입니다. 회심 이후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바람직한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료요. 일꾼입니다. 나는 스테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나와 함께 있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워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나 사이에 소식을 전해주어 내 기운을 복도다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자랑으로 여기십시오. 이곳 서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리고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가 안부를 전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벗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포옹으로 주위에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쫓으십시오. 주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두 팔을 활짝 벌리고 계십니다.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